지금까지 우리는 OOS라는 인증 시스템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체 메신저가 없던 시절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단 둘이서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이때에 3자가 소유 약속을 정하려고 하면 소통의 어려움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 단체 채팅이 가능한 메신저가 등장하면서 소통 또는 약속의 대혁명이 시작됐죠 OOS가 복잡한 것도 비슷합니다 OOS는 인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3자 클라이언트, 리서스 오너, 리서스 서버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OS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해요 OOS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고 소홀을 만들었습니다 1배속으로 한번 보시고 1.2배속으로 또 보시고 1.5배속으로 보면서 익숙해지실 것을 권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본다면 더없이 좋겠죠 OOS의 원리를 몰라도 이를 대신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OOS의 원리를 모르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아마도 라이브러리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원리를 알고 보면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에 이참에 OOS라고 하는 중요한 관문을 익숙해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만한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OOS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제3자인 리소스 서버를 통해서 리소스 오너의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신뢰할 수 있는 리소스 서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액세스 토큰을 전달했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리소스 서버 상에서 리소스 오너의 고유한 식별자를 획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식별자가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서비스와의 연합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하는 인증체계를 연합이라는 뜻에서 Federated 식별이라는 뜻에서 Identity라고 부릅니다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로그인 위드 구글과 같은 기능들이 바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주요한 서비스들은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OTH를 이용하는 궁극의 목적은 API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API가 RESTful 스타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 API를 통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는 JSON 또는 XML 같은 정보 형태 데이터 포맷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지식들을 접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API를 잘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OTH에 대해서 익숙해지셨다면 보다 사회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OTH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들을 여러분이 손닿는 곳에 놓아두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